자 언올씨 응 언올디 들었어? 깨진 벨 음 모르는겨 넌 그저 깨진 종이야 뭐지? 구르기 무적 정도는 있겠지? 사면 타도 있네 점프도 없네 점프가 없으니까 다크솔 같은 게임 아닐까요? 뭐 물론 다크솔은 점프가 있지만 뭐 물론 다크솔은 점프가 있지만 불타는 법규가 떠다니고 있어 점프는 되는데 점프슛이 안된다고요? 갓겜이네 테라이브 싱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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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이야 세상은 거지 같구나 그게 널 파별시킬 거야 세상은 망가졌어 옆에 딱 저것도 있네 새끼양 새끼양 양새끼 새끼양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넘기는 것이죠 공격이 너무 빠른데 뭐 어떻게 피하는 거야 방패 수치가 남아있으면 자동으로 가드가 되는구나 어이 뭐야 못 봤어 험난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체력 차는 걸 레벨업 해서 그런 것 같아요 3일차단인 반갑습니다 아 여기 지금 아니 시작한지 얼마나 됐다고 심상치 않은 게임이군 이거 언어디라고 읽어야되요 이거 언어디라고 읽어야되요 저 가운데 뭐야 흑마법 없어 언어디 아야 낙탬있네 똥갬이네 낙탬있네 똥갬이네 어나들 웰 리스폰 오브 뭐시기 뭐시기 유일 크롬블 언더 더 웨이드 오브 유얼 앰비션스 순 인업 이딜 플레이그 유 뭐시기 뭐시기 트위스트 유 앤드 뭐시기 뭐시기 유일 뭐시기 거시기 타임 유일 거시기 앤드 이벤 천리 뭐시기 유얼 낫띵 유얼 낫띵 너 부서질 거임 Q가 에스트구나 브랜드 브랜드 아니 난이도 비쳤네 일단 구르기 부적은 있다 타밍해 봤자 소울 쓸 수 있는 곳까지 못가면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야 이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여기 나중에 오는 곳인가 보다 아 미친 소울 다 잃어버렸죠 레벨을 보셨다 미래닌 다나씨네 저런식으로 잠이 패있는 애들도 있네 그러면 함정같은 것도 있나 아 뭐라는겨 갔던 곳을 갈 수 있다 뭐 이런건가 아 쏘우님 반갑습니다 음 아잇 구르기보다는 무빙으로 피하는게 편안해드리네 음 뭐라는지 잘 모르겠어 하나도 모르겠어 하나도 모르겠어 지금 우릴 봐 우린 알 길이 없지 세보이는 친구 나왔다 아잠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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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잇 저 패턴은 왜 뜨는거야 2 페이 iba 인가? 아휴 또 여기부터 가야돼 으으 똥깸냄새 피가 깎이면 저 다음 공격까지 가는거지 저 불패턴을 고르기로 피하는건가 아잇 미친 이제 세번 때리는데 아잇 스읍 스읍 꼴에 3페이지까지 있네 전기기사님만이 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런 게임하는구만 아이씨 하으음 하으으음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스읍 레벨은 체력오르나? 아 아씨 하니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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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두대나 맞았어 아니 또 맞 아아 빙신캠 레벨 업 레벨 업 퇴사 퇴사가 뭐라는지도 잘 모르겠구만 퇴사 퇴사 하아 3타로 바뀌었어 퇴사 개 힘드네 진짜 아니 저거 3타랑 2타랑 랜덤이야? 아니면 가까이 있으면 저거 검으로 때리고 멀리 있으면 이거 슉슉슉슉 이거 쓰나보다 아씨 불타서 죽었어 끔찍하네요 이걸 화상 드립 퇴사 귀족 그렘린이 화상 넣네 3타가 훨씬 세네 아씨 얘 패턴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집중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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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3타 아 언제 3타 나오는거야 저거 반피 이하일드 랜덤인가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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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렇게 어려운 애단이었는데. 컨실랜턴. 홀드다운 어택. 파워풀 리프 어택. 되게 특이한 공격인데. 이제 뭐 랜턴 얻어서 아까 그 까만데로 갈 수 있는 거야? 뭐라는겨. 사재가 강화시켜 줄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 쌓여있는 걸로 강화할 수 있나 보네요. 다크솔 마냥. 와우. 다크. 낙델. 비루님 방했습니다. 월티. 안올 띠 선날 승림 반갑습니다 어디로 가야되지? 밑으로 가는게 맞나보다 슈퍼 워어 어어어얽 어어어어어어어 연태야 미쳤네 거리 조절 잘하는거 보소 와 씨 저거 게임 잘하네 하.. 재미 없을 수가 없죠 근데 빡치네 닥수 싫어한 적 없는데요 아 길찾기 때문에 싫어했네요 길 안 알려주는 그지같은 게임 와우 안녕 와우 어둘디 소울 찾으러 가야되나 가야겠지 아 아 아 짜증나네 꺼져 안녕 형 그래도 병뼈 시스템이군 아 아 미친 두렵게 쎄네 진짜 쟤는 어떻게 피하는거야 대체 아 모르면 맞아야지 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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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세이브 기득 가 exclus 이 게임은 빌어먹을지도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 게임은 빌어먹을지도가 있잖아요 우아후 깜짝이야 gh 딸 낙댐이 있으니까 똥겜이네. 와 6레벨. 와하하아아아아하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엉 살려 주십쇼 어 뭐야 방패로 밀어붙여 이상한 놈이야 씨 아이씨 야 뭐야 얘 야 뭐야 아저씨 야 뭐한다 아저씨야 넌 못 지나간다 아이 20장 아유 너무 세다 아이씨 죽겠는데 에스트 채우고 오자 아이템 창은 어디있지 ESC구나 히트 포인트를 회복합니다 럭커의 피 스테미나 재생 소량 증가 약간의 경험치를 줍니다 신을 얻습니다 렐릭 렐릭 룬 같은 것도 있네 에스트 에스트 어디로 갈래 죽은 애들은 저거 저장하기 전에는 재생 안되나보네 저장기 칸루우더이트 단 로우 나이트 하얗 하얗 너무 빠른데요 웰웰웰 우리도 왜 여기지? 피티? 유일 파인트 논 카타콘스 워스 서브드 에즈어 레스팅 챔벌 폴더즈 데에드 웨얼 디나인드 페세지 데에드 워즈 머즈 투렁 어거우 아 엄청 옛날에 어 안좋은 일이 있었다 많은 불뿜기를 쓰는 놈들이 있었다 어 어 세상에 불뿜기 사용자들 어 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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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탐 이제는 괴물들만 사는 곳이다 저기로 내려와도 여기로 오네 음 음 뭐야 하하 경험치 어디다 쓰지 네 아니 저거 두발이 나오면 어떻게 잡으라고 한마리 더 잡기 힘든데 아니 미친 으악 즉이요? 너무 센데요 한마리면 잡겠는데 두마리는 좀 그러네 저거 다가와서 슥삭슥삭하는 패턴 뜨면은 그냥 죽는거 아냐 슉슉슉슉 조금 더 작아볼까 이타구르기 이런식으로 해야되네 슉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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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랩업하면 피가 찹니다. 여기 뭐 있어야 지나갈 수 있나 보네. 아 패링은 없다. 으잇 꼬북림 막았습니다. 아차차차차 잠깐만 아니 미친 뭐야 이게 아니 제 패턴 너무 어려운데 으씨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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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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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파운더리 어 뭐야 엔피쉬인줄 알았는데 님 왜 모루 빠 모루 왜 부숴먹어요 모루가 부숴질거 같으면 모루가 왜 있는거야 번울러 구원 으 으 으 으 으 으 쟤도 구르기하네 아 아 아씨 건 패턴이랑 망치 패턴이랑 뭘로 구분해야 되지 구분이 안되나 파생패턴도 있네 아니 저기에 파생패턴이 붙어있을 것 같으면은 망치가 나와도 때릴 수가 없잖아 아잇 저게 겐지어 라인이요 이것은 겐지하르트이다 아잇 토르비온이 칼들었어 토르비온이 칼들었어 망치 때리고 검패턴이 파생될 것 같으면은 검패턴이 아니면 내가 공격을 못하는 건가 아잇 검패턴이 너무 더러운데 아 이거 있었잖아 아 잘못 들어가 뭐야 으으으으으으으 we 아니! 뭐임! 하 씨... 아... 방패 들고 싶다. 3페이지가 이걸. 1패는 몸풀기죠. 아.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보스라서 쉬운 것도 있고. 1패. 아니. 진짜. 응? 개쎈데? 3패드니까 궁참 어디가서 방어력에도 또 올리고 와야되나? 이제 슬슬 집중 안된다 아 사제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거 콤보 맞으면 피 너무 많이 달렸대 아니 이거 봐봐 물론 내가 들어갈 때 잘 못 들어갔지만 저거 콤보 한 대 맞으면 탑이 없음 고마워 고마워 여름 스카가 없는데 이렇게 참된다 스카가 없어서 칼집패턴이 너무 답없다 저기서도 망치를 찍으면은 충격파가 나온다고 아 미쳤네 어떻게 피하라고 잠깐만 아니 제가 돼지 분수를 쓰면 난 구르기를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칼패턴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지 구르기를 두번 해야 되나 피하는 법 타이밍에 맞게 회피키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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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페이지에 그냥 망치만 찍어도 충격파 나올 때가 제일 딱 쎈거 같은데 아 뭐야 이거 진짜 어쩌라는 거야 대체 아니 아니 아씨 뭐쩌라는거지 아예 근접을 해야 되나 근접하면 또 칼 맞는데 구르기를 두번하고 그 다음에 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점프가 없으니 플랫포머가 아닙니다 액션입니다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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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을텐데 아 아 너무 빨리 굴렀네 이번에도 나는 맥주가 너무 좋다니 반갑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뒤에도 찔리네요. 여기서 충격파 나오는 패턴이 미쳤는데. 계속... 계속 뒤 따라가야 되나? 아 뭐야. 계속 뒤 따라가야 되나? 계속 뒤 따라가야 되나? 계속 뒤 따라가야 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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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이 괜찮습니다. 제 멘탈 튼튼해요. 아닌가? 튼튼한 건 아닌데 아무튼 괜찮습니다. 이 정도 고통은 익숙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후원 가서 합니다. 이 정도면 아직 반피도 안 깎였어요. 그럼 이따가 종이 좀 다섯 개 잡아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보험 체리션이 5만호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일시정지도 없어. 똥게이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종우리즘. 왜 슬더스에는 종우리즘 같은 게 존재할까 공식 패치로 삭제해야 아휴 5만원 보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칼 맞았다 뭐야 저거 중간에서 이걸로 패턴 시작 알려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네 그냥 피 저 정도 되면 지하라서 대지 분수에 쓰는 거구나 그때 종우리즘 짓고 깬 거는 십승천이었잖아요 그 뒤에 20승천에서 종짓고 망함 종리즘이 다섯 번이나 나오진 않을걸요 그리고 프리즘은 집을 돈이 없을텐데 아잇 진짜 아잇 진짜 아잇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번 굴렀는데 못 피었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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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할까? 이런 게임은 이런 맛이 하는 거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얼발바냐고요? 얼바드라. 할로우 나이트가 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든 공격. 모든 공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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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남겨 놨어야 했는데 아 저거 남겨 놨어야 했는데 아니 남겨 놨어야 한 게 아니라 레스트 맞았어어야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망치 다음에 칼 패턴이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게 제일 힘드네 저게 어디 선 동작이 다른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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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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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 오브 언메이킹. 느리지만 강한 무기입니다. 파워풀 슬램으로 벽을 부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기를 얻으셨군요. 알아서 갈아 끼십시오. 알아서 갈아 끼십시오. 충전이 다 되면 충격파가 나가는군요. 홀드해서 강하게 때리면 벽을 부술 수 있고. 가면 강한ировать. 따뜻해서 강하게 whole works. 이제 하나의 킬을 끄 좋Cómo. 불가한 건 변함으로 보여주세요. 예, 플라핑인 것 같아요. 이게 박밀로 이어지는구나 이런식으로 먹을 수 있어? 거리 조절하기 어려운데 뒤졌는데 아니면 그냥 걸어가도 먹을 수 있는게 아니었을까 걸어가보자 뭐야 내 소울 어디갔어? 소울은 먹고 다이브 해야지 신선한 얼굴이군 리퍼지 저거 뭐시기를 찾고 있나? 그레이스 오브 갓 죽음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 죽음은 뭐시기 뭐시기 희망 희망 아우씨 으하 뭐야 방해키로 무빙이 되네 뭐야 나 참 키바꿉니다 키바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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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 아이 꺼져 룬 아이 룬 아 어택 스피드 15% 증가 베이스 데미지 1감소 아 아 아 아 더 슈원 소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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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임에 성당이 빠질 수 없지 소울 플레임 마스터리 소울 플레임 마스터 에센스가 더 올려줍니다 적을 죽일 때 소울 에센스 플레임이 소울 플레임 에센스가 리필됩니다 3% 할로우 하트 맥스 체력이 증가합니다 소울 플레임 마스터리가 필요합니다 할로우 소울 스테미나 리제너레이션이 증가합니다 히트 포인트가 최대 일대 캐릭터 레벨의 스테미나 증가량이 6% 증가합니다 패덜블레이드 밀리어택이 5% 확률로 125% 대미지를 줍니다 데미지가 5% 증가합니다 공격자에게 3의 피해를 되돌려줍니다 베이스 아머가 100% 증가합니다 저기 맨 위에 저 이상한 성배 같은 게 필요하구나 개 터프하시네 레오나님 변하십니다 무기 바꾸는 킬을 뭘로 해야 하지 저 이상한 성배의 스테미나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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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이동해 뭐야 낙댐 먹었어 아니 이동이 왜 이렇게 이상해 낙댐 아씨 동캔 저기 아이템이 있었네요 저기 아이템이 있었네요 아 저걸 어떻게 보고 됐다 어떻게 가는거지 으아 아잇 쫄아가지고 아 온다 아잇 저거 먼저 조져야되네 야 일로와봐 오 이럴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반대편에서 열 수 있다 잠겨 있다 여기서 뭔가가 밀쳐서 떨어져서 죽는 거 아닐까 다크 수를 너무 많이 했나 딱히 많이 하진 않았지 이런데 룬도 숨겨져 있고 그렇구나 이번에는 무슨 룬 먹었지? 생명력 흡수 증가하고 암호가 절반이 된다는 건가? 피 흡수 증가하고 암호가 절반이 된다는 건가? 음 음 음 음 음 오오오 흐음 흐음 무섭다 이동방법 신 쏘단거 보소 흐음 흐음 인스펙트 인스펙트 무섭다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 백어택 개꿀 지금 어어 제발 어어어 레벨업 했다 어어어 뭐임 해골이 움직여요 아 뭐임 뭐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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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저거 어떻게 잡으라고 티도 안 나네 이거 이거 써야되나? 환불 땡기네 미국 보낼까? 헬로우 나이트님 그립스입니다 헬로우 나이트님 그립스 헬로우 나이트님 그립스 헬로우 나이트님 저 작은 조각 3개는 어떻게 피하는 거지? 헬로우 나이트님 헬로우 나이트님 그립스 헬로우 나이트님 pursue 휴 아유 무서봉 언더시티 킬 이제 여기 있는 잠긴 문들은 열 수 있겠다라고 하자마자 안 열리네 길이 저 위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꼬이나 보다 아야 아 그냥 제가 맵 연 거예요 그리 뭐 대체 저 얼음 알갱이는 어떻게 피하는 거야 나갔다 와야겠네 여기 옆에 딱 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마운드 오씨 솔라야 야갔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얼음 쪼가리 세게 날리는 저 공격 피하기가 너무 힘든데. 졸라 하기 싫다. 음... 위로부터 가볼까?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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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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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뭐야 들썩들썩 거리는데 어어어 방문객 응 회복템 판다 로스트 치킨 맛이 난다 나지 않는다는 거야? 많은 경험치를 얻는다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뼈로 만든 다트이다 경험치 먹을래 경험치 삽니다 체력템도 좀 살까? 갓겜 같기도 하고 똥겜 같기도 합니다 더 해봐야 알 것 같은데 경험치 해를 얻습니다 경험치 해를 얻습니다 경험치 해를 얻는다 경험치 해를 얻는다 아 경험치 템 그냥 저거 레벨업 그러니까 피 없을 때 체력템 대신으로 써도 되겠다 안녕 백 잃어버린 내 신 열심히 지켰는데 이렇게 가치 없이 잃어버릴 줄이야 여기 올라가봤자 이미 없겠지 잃어버린 내 입이 없다 이거요 두 시간 정도 정원 보스 몸 나오려나? 보스 몸 나오려나...? 뭐임? 보스인 줄 알았네 뭐야 사냥꾼이잖아 왜요? 왜 쏨 사냥꾼이 있어 에... 원딜이 왜 이렇게 튼튼해요 여기는 왜 있는거지? 나중에 적이 들어가야만 피할 수 있는 패턴이 있나본데 와 점샷도 하네 아니 이봐요 개노답인데 이 게임 계속 이런식이야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잡아야 되지? 아니 지금도 이 모양인데 후반 보스가 더 헬이라고요? 어떻게 잡아야 되지? 똥개미네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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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임... 음... 아... 아... 피로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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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한테 말아요. 사업자 등록은 하셨습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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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경험치 엄청 많이 주네. 레벨업 안해서 그런가 보다. 랩업 좀 해야겠다. 한... 한... 6마리... 5마리 잡으면은 레벨업... 아 뭐야 이건 또. 레벨업 하겠는데? 아잇! 다크 소울은 길 찾느라 시간 다 보냈죠. 음... 레벨업 하기 좋은 장소가 어디 있을까? 레벨을 좀 올리자. 저기는 레벨업 하기 별로군. 음... 레벨업 하기 좋은 곳이 어디 있을까? 음... 여기가 그나마 나은가? 아이 사다리... 사다리 때문에 너무 느린데? 워... 아잇! 골렘솔. 골렘이었어? 아 안돼에에에 안녕 생각을 잘 못했다 크로스트 경험치로 바꾸어 주는 거 좀 몇 개 살까? 아잇 진짜 경험치로 좀 엿바꿔먹으면은 좀 낫지 않을까? 아잇 내 소울 1400 츠 게임 상태가 살아다봐라 괴복시 근데 이건 옆에 애들이 너무 쎄서 앗 아니 저거를 뭐 어떻게 하라고 얘네도 이건 오답인 게 저거 세 개 별사탕 세 개 쏘면 어떻게 피하라는 거야 으악 이건 너무 아프다 다음 짤 다음 짤 젤리질 곤입만 하십니다 이걸 사는 거지 큰 경험치 저거 세 개 뱅 젤리질 곤입만 하십니다 이제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흥이 젤리질이 또 그 흥이 젤리질이 와 레벨 20 아 저거 아이템을 껴서 사용할 수도 있구나 장비 아이템 마이너 신 썸 신 그래도 육천은 안 되는데 1700정도 더 모을 수 있을까 맨날 빤스럼만 해서 쌓인 게 없어 음 아.. 아니 별사탕 쏘는 거 어떻게 피하라는 거야? 그래도 좀 세졌나? 어이 뭐야? 적어도 말이야. 12개월은 지나고 오렴. 그렇지 않으면.. 벤입니다. 나가세요. 아이고, 은다혜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인물이다, 고인물. 12개월.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핑핑이다, 핑핑. 어휴 얘네들.. 또라이 같애. 으아아아 됐다. 6000 모았으니까 또 경험치 사러 가자. 아휴 얘네들.. 떼다 빨리. 덩실덩실.. 덩실덩실.. 데미지 25, 암호 415. 얼마나 올랐는지 잘 모르겠는데.. 으아아아.. 어차피 135인데 죽어도 되지 않을까.. 아 여기로 올게 아니지.. 그냥 위로 올라갔어야 했는데.. 그냥 위로 올라갔어야 했는데.. 길 잘 못 들었어요.. 어휴 얘네들.. 요새.. 날이 계속 추워지나.. 손실없다.. 하긴 한참 추워질때지.. 레벨 21.. 내일도 춥대요.. 에픽게임즈에서 슈미보.. 확실히 쎄졌는데.. 에픽게임 레벨 8이었구만.. 에픽게임 레벨 8이었구만.. 에픽게임 레벨 8이었구만.. 에픽게임 레벨 10에서 1st 아 미친.. 개압사바네 저거.. 에픽게임 레벨 9 에픽게임 레벨 9 PVE입니다.. 사람이 저렇게 사악하게 게임하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남아있다면 아 찢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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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망치랑 검 있죠. 검도 뭐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아니 진짜 겁나 공속 빠른 애서고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이 동몽님 반갑습니다. 아 또 좋거다. 에 뭔가 클리어가게 안보이니까 되게 난감하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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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쟤는 활로 접해도 졸라 쎈데 왜 화살 쏘고 앉아있지? 인성질인가요? 쟤가 칼 들고 패스면은 뼈도 못 추렸겠다 어희들 받아볼게요 컴퓨터 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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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로 피하는거지 가드는 방패 게이지 다 차면 확정 발동입니다 저것은 아잇 어 닥 흐흐 엇박패턴 극혐이네 gaat 저거 중간에 떨어지는거 아니였어? 저것도 맞으면 죽네 중간에 떨어지면 부수려고 충전하고 있었는데 머리 위로 떨어지네 스테미나 보지라 계속 제 공속이 빨라서 그리고 온다 뭐야 이 패턴 다른 패턴이었잖아 아이 미친 저 패턴이 괴 패턴이 아니었구나 얼음벽 패턴 저걸 어떻게 반응하냐고 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진짜 그 각 반응속도 게임이네 저랑 속도가 다르다고요? 뭐지 지금 하드 모른가 저게 이 패턴이 흐어어어 흐어어억 개 힘드네 진짜 속도가 다르다구요? 엄청 다르다구요? 나만 하드보드 하고 있었어? 그래요? 아야 아야 부모 감사합니다 뭐야 그런거였어? 으악 으악 이게 배속모드였어 근데 느리겠는데 또 잘 안돼 어떡하지 헉 솔라빨로 아니 솔라드려 그러네요 오소이 아 근데 내 캐릭터도 느려졌어 스태미나가 너무 늦게 차 아 잠깐만요 내 움직임도 느려졌어 왜 미친 미친 느리게 하자마자 저트반을 깨네 기왕 이렇게 된거 어렵게 할까 어 아 어쩐지 졸라 빠르더라 진짜 말도 안된다 싶더라니까 뭐야 이건 또 뭘 얻은거야 이거 아닌데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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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음 여깄다 이거 딴 데로는 못사 직선으로 밖에 없으네 직선으로 밖에 없으네 아 아 저 배를 맞추라는거 같네 저 배를 맞추라는건데 어떻게 쏘라는거야 대체 아 위로 위로 어떻게 쏴 저기요 저기요 아 뭐야 마우스 써야돼 일단 여기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끄고 싶어서 좀 더